천 교수가 달려간 곳은 한 제약회사.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엄청난 개발비가 필요한 작업 때문에 제약회사에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 세미나에는 제약회사 관계자는 물론 관련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 신약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많은 환자가 지금 HRPC로 빠져있어요. 호모치료를 상당기간 사용한다. 그 환자는 제약회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환자인데. 새로운 약을 개발 안하고 그 환자의 HRPC로 빠져있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이 치료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망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 하지만 천 교수는 신약 개발이 가져다 줄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신약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목청을 높였다.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많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절약사람 치료제를 개발해서 그거를 세계적인 약재로 발전시키는 것이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천 교수가 신약 개발에 나선 유일한 이유다. 수술 사흘 후, 오늘은 김동원씨의 수술 후 첫 식사가 있는 날이다.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 기간 동안 서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수술 부위가 당겨 통증이 오고 회복도 터디게 된다. 괜찮으세요? 아까 서 보셨기 때문에 서서 하셔야 돼요. 수술 부위에 항문 있죠? 항문에서 이렇게 회원부 쪽으로 앉아서 하시면 그쪽으로 계속 아픔이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거기 근육이 긴장해서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또 허리가 통증도 유발될 수가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수술 후 식사를 서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장유착을 방지하고 소화 기능도 높이기 위해서다. 옛날 같으면 이걸 개복 수술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상 안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하시다 보고 그러면 겉으로는 큰 성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족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해서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도가 크시고 또 수술 후의 경과 자체가 회복률이 좋으시니까 환자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도원 씨는 수술 사흘 만에 걷기 연습에 들어갔다. 기존 개복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나 빠른 회복 속도다. 조직병리실에서는 수술 시 적출한 김도원 씨의 조직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암이 전립선을 뚫고 나와 다른 곳으로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천 교수는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직접 조직병리실을 찾았다. 자신이 맡은 환자에 관해서는 다른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은 물론 검사 결과까지도 직접 챙기는 천 교수다.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종양은 전립선을 뚫고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컴포넌트 환자의 치료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완치될 때 끝나는 것이라는 게 천 교수의 생각. 퇴원 후 식단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환자가 물 섭취량이 연세들이 있어서 적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수박까지 맛있으시고 또 평소에 잘 드시는 거라서 시원하게 해서 즙을 내거나 이렇게 계속 드시면 수변량도 많아지고 환자도 여러 가지 과일 음식을 듣기 때문에 편안한 감정이 있고요. 또 수변량이 많아지면 현료도 없어지고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감염의 예방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냐물이 계속 흘러면 밑에가 썩지 않듯이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또 콩팥 기능도 우수하게 하고 보면 노폐물 배설 능력도 좀 좋게 해서. 천 교수는 평소 환자들을 위한 식단은 물론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 토마토와 마늘은 그 치료 효과가 실험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마늘은 날로 먹는 것이 좋다. 평소 천 교수는 환자들에게 우유에 마늘을 갈아넣고 꿀을 타먹는 방법을 자주 일러주는 편이다. 또 천 교수는 전립선 암과 방광암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 마늘의 항암 성분을 이용하는 연구로 미국에서 특허를 따내기도 했다. 97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촉진제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한 천 교수는 이듬해 암치료법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 중에서도 마늘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은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다. 전립선 암, 그거는 미국의 성분이 있다. Пом Huh